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삼성전자 동시효과 한 3분 남았는데 글쎄요 오늘 뭐 그렇게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전망보다 조금 길게 봐야 되겠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다 깨졌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하나 남았는데 월봉도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지선 거보면 깨지기 직전입니다. 삼성전자 좀 더 크게 볼까요 차트를 30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박대표한테는 잊지 못할 주식입니다. 왜 제가 1994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매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때 증권사를 들어갔습니다. 30년 매매를 해봤는데 물론 수익도 많이 보고 수익 본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 삼성전자 그야말로 떠오르는 주식이었습니다. 지금 AI 주식들하고 비슷한 거죠. 잘 모르던 반도체도 공부하게 되고 저희 OJT 하시던 상무님이 삼성전자를 저희 회사 고유 계정에 담아서 대박이 났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보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튼 잊지 못할 주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처음이다. 왜 삼성전자는 그냥 주식도 아니고 IT 주식입니다. IT 주식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죠.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전이나 드림, 청사진, 로드맵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노키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소니는 영화 회사가 됐고 인텔이 주가가 급락하고 퀘이컴어몰의 인솔이 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 이렇게 된 거는 AI 시대에 대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HBM에서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고 파운드리 부분은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삼성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팔로우 2위 업체가 된 겁니다.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저도 충격받았는데 부동의 메모리 1위였는데 2위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HBM이 있습니다. HBM은 5배 정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고수익 상품이에요. 일반 디렘보다. 하이닉스가 2014년부터 10년 준비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수익 구조부터 벌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팔아도 돈은 HBM이 더 많이 남는다. 메모리 업체 1등과 2등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시원치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분간 이런 국면이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보합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가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시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차트 분석. 리포트 부분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시황과도 관련이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고요. 8월 초부터. FOMC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0.5.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 추가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보류되긴 했는데 N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달러값이 떨어지게 되면 돈은 어차피 금 아니면 N러로 몰리게 됐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저러분 아실 겁니다. NKT 트레이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가는 겁니다. NKT 트레이드 어떤 거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작했는데요. 살짝 풀었습니다. 어쨌든.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N달러 환율 차트. 왼쪽에 보이는 거. 1봉으로 바꿔야 되겠죠.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대가를 꼬만히 접어낸 것처럼. NKT 트레이드. 그동안 N화가 제로 금리였죠. 그러다가 이거를 N화로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이걸로 반도체 주식을 샀죠. 누가? 해지 펀드들이. 달러 가치가 그동안 올라갔죠. 금리 인상에서.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양쪽에서 차익이 난 거죠. 환차익. 주식 차익. 근데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N달러 환율이 바뀌기 시작하죠. N화가치가 올라가버리고 달러 가치는 인하인데 떨어지고 주식도 고평가격이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환차선도 낮고 주식도 빠집니다. 이거를 빼더라도 돈을 100에 빌렸는데 N화가치를 150이 됐습니다. N화가격이 올라가버린 거죠. 주식은 빠졌습니다. 100에서 70으로. 80 갖다 메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N화 대출에서 주식 샀는데 담보 부족이 난 겁니다.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해치펀드들과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재료금리였던 N화가 N화가치가 올라가면서 N달러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N달러 환율이 빠진다는 얘기는 160원에 1달러 바꾸던 걸 140원에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가 올라간 거죠. 환율 차트는 달러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부족 발생하니까 주식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매매 나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해치펀드들도 근데 물량이 좀 많다는 것뿐이죠. N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이거죠.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다. HBM 파운드리 이것 때문에 N달러 환율이 빠지면서 N캐리 트레이드가 더 많이 심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NVIDIA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이 일단은 금리 인하 보류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도 새로운 총리가 12월까지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N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도 주범인데 매도하는 물량을 보시면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전이랑 천만조 천사백만조 천이백만조 이렇게 팝니다. 천백만조 바로 N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죠. N달러 환율 달러같이 떨어지고 N화가 올라가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미리 팔아야 되겠죠. 그들이 파는 것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파는 것도 첫 번째 고가 매도를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접호 가입합니다. 네 번째 시장 가입합니다.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지금 1번과 2번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빠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달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죠? 3단계부터는 급락하게 됩니다. 보시면 삼성생명이 대주주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 블랙락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턴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에 안 나오죠? 33%입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 54% 정도 되죠? 거의 90%가 아깝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도 안 됩니다. 소액 주수는 더 줄었습니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그럼 무슨 얘기냐?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매도하고 있는 이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도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락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쯤에 와 있다.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해치펀드가 들고 있는 삼성론자 비중이 얼마고 두 번째 매수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생을 오래하면서 만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저희가 매주 주간회의를 하거든요. 삼성론자,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핫한 거죠.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해치펀드의 비중과 매수가, 여러분 대응 전략 짜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3전이 이렇게 된 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AI 시대에 대응을 못됐다.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10조 언도로 떨어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수치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HBM 때문에 넘버원과 넘버투에 이게 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1등으로 부상하고 삼성론자 2등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원래 학교에서도 정규 1등이 2등 떨어지면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3전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주가가 내려가가는 중이고 이게 엔키리트레이드를 저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표가 7월달에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7월 11일 오늘이 최고점, 전략 매도하고 10월에 바닥 찍는다. 제가 인사이트가 좋은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고점은 거의 맞췄습니다. 7월달에 보시면 삼성전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주가 돌려보면 그 당시에 8만 8천원, 7천원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후속 매수세가 안 따라주는 거죠. 그때부터 남은 거는 하락밖에 없습니다. 누가 안 사주면 파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가격을 낮춰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간에 박대표가 고점은 맞췄고 중요한 건 저점이겠죠. 이 영상 때문에 최근에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고점 맞춰줬는데 그때 절반은 팔았다. 반신반의해서 다는 팔았는데 바닥 신호는 언제 줄 거냐. 바닥 신호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바닥 신호가 나오게 되면 반대 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땡얼 땡땡일 오늘이 최저점 전략 매수하세요. 진짜입니다. 박대표 영상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요. 제가 조만간 매수 신호 드리는 영상 찍겠습니다. 어닝 쇼크에 뒤따르는 질문들 제가 설명드렸죠. 아킬레스가 오는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제가 아까 분명하게 설명드렸죠. 더군다나 HBM은 수익 구조 자체가 일반 DLM의 5배 수익이 난다. 적게 팔아도 많이 남습니다. HBM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삼성전자는 준비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나도 AI 시대가 이렇게 빨려올지 몰랐다. 현재 이게 삼성전자의 상태입니다. AI 시대에 대응을 못한 거죠. HBM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림 보이시죠? 12단 짜리입니다. 이게 여러 단어로 쌌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사람도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10월에 12단 퀄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수급이 안정이 될 겁니다. HBM 그리고 파운더리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셧다운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셧다운 수주 물량이 없어요. 다 TSMC로 가는 바람에 제조사로서는 치욕적인 거죠. 그리고 분사설이 돌고 있습니다. 쪼개 내보내라. 그 다음에 구조조정 대규모 구조조정 할 거다. HBM과 파운더리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고 AI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앤캐리 트레이드는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여기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전체 4천조 중에서 현재 하늘이 추정하기에는 360조 정도 청산이 가능하다. 삼성사 시총이 500조가 좀 안되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에나는 올라가고 달러는 떨어지고 일본이 굳이 금리 안 늘려도 달러같이 떨어지게 되면 돈은 에나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에나로 돈을 빌렸는데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 3조에서 14조 이거는 추정치인데 박 대표가 주간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A모드로부터 들은 바로는 10조 남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거의 이게 정확할 겁니다. 10조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물론 다 팔 건지 안 팔 건지는 그들이 결정했죠. 삼성전자의 향후 추이를 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얼마 전에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만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국 비중은 10%밖에 안됩니다. 근데 문제는 HBM이죠. HBM도 수요가 줄겠죠. 중국도 개발하고 1등 업체 하이닉스는 별로 타격을 많이 안 받겠지만 삼전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자가 있죠. 엔비디아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이겁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죠. 엔비디아 겁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CPU GPU GPU HBM 그림 보여드렸죠. 그리고 AI 가속기 머신 러닝 기능 AI의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결함이 생기면서 엔비디아에서 TSMC에 러진 공급 라인 문제가 생기면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왜? 삼성도 내년부터 AI 가속기 출시합니다. 반사에 이거 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되죠. 왜? 수급 때문이죠. 그리고 젠순왕이 다른 업체에 블랙엘 파운드리 맡길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업체 자체가 삼성입니다. 왜? 블랙엘 같은 최고급 사양 칩은 TSMC 아니면 삼성전자밖에 못 만듭니다. 삼성의 기회를 준다. 이거는 삼성 업체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의 큰 그림이죠. 젠순왕의 일단 HBM 하이닉스가 독점이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전으로 이완화시킵니다. 벤더가 둘이 됐죠. 블랙엘 차세대 AI 칩 TSMC가 독점했었죠. 삼전에 기회를 주겠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벤더를 더블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엔비디아가 결정하겠다. 삼전한테 기회로 온 거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가 반영이 안됩니다. 왜? 수급 때문에. 수급이 안정돼야지 이런 재료도 반영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NKD 트레이드죠. 그래서 여러분 N달러 한위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155에서 160엔 정도는 가야지만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직도 10조 가까운 물량이 남아있다. 대기 물량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는 이슈 이거는 HBM 만들고 있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더 타격인데 그 중에서도 후발주자 삼전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HBM 때문에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메모리 1위에서 2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적 수치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위상이 바뀌었다. 다섯 번째 AI 가속기 부분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섯 번째 블랙엘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파운드리 가뭄의 담비가 될 겁니다. 5번과 6번 삼성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참 힘든 국면입니다. 박대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매매를 했지만 신임사원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주식은 그냥 저렇게 힘든 게 아니죠.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다. HBM에서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파운드리는 TSMC에 뒤쳐져 있다. HBM 때문에 메모리 1위에서 이유를 내려앉게 생겼다. 파운드리 셧다운 구조조정 분사설 가진 흉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타겟 측이 나와야 되겠죠. 삼성전자 그때까지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기적 대응은 불가능한 종목이고 이제 그들의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일봉 주봉 다 깨졌고 월봉 하나 남았죠? 연봉을 보더라도 정말 큰 연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는 해치펀드들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대표가 준비한 자료에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매도 강도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얼마나 빠질지 그리고 해치펀드에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매수권 얼마인지 1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10조를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한 7, 8조 정도 파악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표가 준비한 자료 삼성전자 관련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해치펀드 매니저들 사모펀드 매니저들 동원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엔키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치펀드의 매매 신호 패턴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 삼성전자 관련해서 해치펀드에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전략을 짰어요.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전 실시간 대응방인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람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무료방이고요. 사칙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주식이 빠지니까 바이오, 제약,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 샘플입니다.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샘플처럼 동일하게 매수신호 드릴 겁니다. 삼전으로 제발 단타 치지 마시고요. 종목은 박 대표가 드리겠습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 종목을 발굴할 때 쓸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 점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AI가 분석한 시장 그리고 AI가 발굴한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AI가 발굴한 히든 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사모펀드 그 다음에 기관들, 투신들 외국인들 다 쓰는 겁니다. 박 대표가 PBR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종목을 10개를 발굴해놨습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관련해서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삼성 R 있었고요. 해치펀드의 포트 해치펀드의 대응 전략 신호와 패턴 두 번째 경험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이죠.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입니다. 텔레그란방 세 번째 1번 단타방입니다. 네 번째 히든 종목 10개 들어가 있는 리포트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처럼 머리 아픈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을 보내주세요. 박대협회한테 관심 있는 종목이나 제가 일주일 단위로 집계해서 많이 보낸 종목부터 일주일에 두 개씩 영상 찍고 자료도 올리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보내려니까 본인 종목 10개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종목씩만 다른 분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집계해서 일주일에 두 개씩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자료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겁니다. 코스트라니에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은 앞서가는 게 원칙이죠. 이격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죠? 삼전은 벌어진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반려견은 앞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코스트라니에 산책하는 개 일단 FOMC 추가 금리인화 여부 그 다음에 12월에 일본에 금리 인상 여부 이거에 따라 N달러 환율 방향에 정해질 거고 이거에 따라 NKT 트레이드도 결정이 될 겁니다. 해치펀드들의 그 다음에 10월에 펄 테스트 그 다음에 블랙엘 수주 가능성 내년까지 가면 AI 가속기 부분이 있겠죠. 호재들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호재가 반영되고 수급이 안정된다면 다시 급등할 겁니다.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간에 오긴 거의 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포트가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빠지면 다시 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자료 혹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린 종목 일본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 종목 10개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힘든 국면입니다. 박 대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박 대표가 보는 사인이 있습니다. 바닥을 보는 사인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얼마죠? 15.3입니다. 전체 시총에서 제가 30년도간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 13에서 25 밴드입니다. 삼성전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 시총에서 20 이상 올라가잖아요? 시총 비중이 그러면 약간 비싼 거고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평가 국면입니다. 삼성전자 시총 15.3까지 왔습니다. 15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짐바닥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왔다고 바로 급등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 7,8개 정도 짐바닥 신호가 또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포트에서 알려드리고 텔레그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신호 알려드렸죠. 중요한 겁니다. 13에서 25 밴드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리고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말씀드린 대로 영상 찍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언제 찍어줄 거냐? 저도 모르죠. 근데 주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고점은 맞췄으니까 저쪽도 맞춰달라.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려운 부탁이긴 합니다만 찍어야 되겠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7,8개 제가 보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호가 나왔는데 샀는데 안 올라간다. 헤맨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진짜로 진 바닥 신호 나온 다음에 트렌드가 돌 때 상승 트렌드로 바꿀 때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못 기다리십니다. 바닥 신호 나온 다음에 굉장히 오래 기간 조정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뜨기 직전에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 영상 계속 팔로우해 주시고요.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삼성전자 살짝 힘든 구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위기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3전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30년을 봤기 때문에 AI 시대 2등이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HBM 퀄테스트 통과하고 파운드리 블랙에 수주하게 된다면 다시 급등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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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